행복한 삶이 식탁에서 시작된다고 믿고 자연의 맛이 정직에서 시작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청정고장 영천 그 중에서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자리한 동양종합식품 1975년 동양종합상사를 시작으로 1983년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로 제조회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식품사업의 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동양종합식품은 국민의 풍요롭고 건강한 식생활을 목표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육가공 냉장, 냉동, 소스, 탕류, 통조림 등의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종합식품 회사입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생산을 위한 동양의 노력은 생산 공정에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공장 내 위의 요소 차단을 위한 철저한 출입자 소독 시스템과 자동 분모 시스템을 통해 최고 수준의 청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고의 위생관리 시스템인 패스업 도입을 통해 자연 친화적이고 위생적인 제품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종합식품이 자랑하는 식품 자동화 양산 시스템의 확충은 생산 공정 대부분의 자동화로 보다 더 빠르고 보다 더 청결하고 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동양종합식품의 끊임없는 노력과 아낌없는 투자는 금탑 산업훈장을 시작으로 수많은 상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상은 바로 소비자 여러분이 동양종합식품에 보내준 신뢰와 사랑입니다 비옥한 토지와 태양이 만나 건강한 농작물을 만들듯 동양종합식품의 축적된 기술과 소비자의 신뢰는 마침내 자체 브랜드 썸팜을 탄생케 하였습니다 이는 질 좋은 친환경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선사하여 소비자의 마음속에 빛나고 싶은 동양가족의 마음입니다 동양종합식품은 생각합니다 정직한 먹거리로 고객과 나눌 신뢰를 동양종합식품은 만듭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 행복한 세상을 동양종합식품은 믿습니다 정직하게 만든 음식이 선사할 건강을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정직한 사람들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 동양종합식품은 백악관並 가수에 불편 Hotline 동양종합식품은 만듭니다 동양종합식품의 연구에서 동양종합식품은 prize 동양종합식품은 새로운 정신입니다 동양종합식품입니다 동양종합식품은